유튜브 친구들 안녕 무빙형 이에요 세븐나이트 가장 엄청난 심각한 버그가 발생했습니다 무빙이 세븐나이트를 못하게 생겼습니다 자 뭐 때문일까요 저는 실결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렌스모드였죠 관계종료를 눌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다시 데려가려니까 중복접속 이 버그가 걸렸어요 다른 기계에서 계속 게임은 접속하여 접속이 안된다고 하네요 유튜브 친구들 이거 어떻게 해야되나요 지금 20분째에요 20분째 접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도중 네마블 데려가야 됩니다 드러누워야되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살려주세요 자 신시한 결투장 도중 연습모드에서 강제종료하지 마세요 강제종료하면 이렇게 됩니다 강제종료하면 게임 접속이 안됩니다 강제종료 지언요 하트리 저 original 오늘 저 저 평 Downtias Extra 똑같이 지금 gratis ита 그래도 pequeno 알아 lä 그 문 오늘 드 què 옷 은 메뉴 룻 어 embodi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